새해된 교회가 현지시간 14일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강석 새해된 교회 목사와 정영호 주 휴스턴 총영사, 짐 로스 알링턴 시장과 장진호 전투의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리처드 캐리 예비역 미군 중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알링턴시 국립묘지 내에 건립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전 전사자와 전몰자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참전용사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셨다며 참전용사와 가족, 우리의 영웅들을 모시고 보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2007년부터 매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에 접어든 참전용사의 건강을 고려해 현지 방문 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